이제 연운? 연운이 아니라 곡괭이 뜨겠는데? 그래도 연운을 가게 연운을 사야지 연운 스타트죠? 이게 연운 스타트지? 연운 스타트지? 곡괭이 높은 티어네요 최고 벌레티넘 이상입니다 아 아닌데? 여기서도 약간 벌레티넘 이상이 살짝 나긴 나는게 뭐냐면 여기서 벌레티넘 마인드가 들어왔네요 안정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가려면 연운과 포션이예요 연운과 포션과 와드예요 곡괭이를 갔다 내가 곡괭이를 가면은 이지리얼이지만 초반부터 길교환으로 이득을 가서 게임을 터뜨리지다는 벌레티넘의 근거없는 자신감이 여기도 있습니다 아... 극한 수상이죠 아... 워낙에 잘... 벌레들이 워낙에 걸려... 박사라 새콤이야 새콤 오! 여기 또 김기완아 왔어 김기완아 오! 한번 가보죠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스타 알리스타의 티어는? 요!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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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ㅋ